이번 선거는 비방 탈법 금품이 없는 클린 선거가 되도록 하자 한마음에를 상징하는 이 하얀색처럼 특히 과거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내 선거 전략은 신비로움이거든 이 보라색처럼 아 후보자님들아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네 클린 선거는 뭐로부터? 미서로부터 아 맞다 사진 찍으라고 하셨는데 두 분 여기 앞에 나오셔서 악수 좀 해주시겠어요? 자 찍을게요 악수 악수를 좀 해주세요 치아 보이시면서 하나 둘 셋